장소 온라인 게임의 대표주자 리니지 벌써 16년째지만 아직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변함없는 인기에 보답이라도 하듯 모바일 버전 출시 소식이 들려와 화제입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PC 게임 못지않은 제작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리니지 유저들에게도 모바일에서 리니지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유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리니지 모바일 앱 페이스트 이처럼 기존 유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작 PC 리니지와 연동된다는 점이고요 다른 모바일 게임과 달리 원래 원작이 가지고 있던 특유의 감성을 모바일에서도 그대로 살리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서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 나날이 발전하는 리니지의 모습 대작 MMORPG의 감동을 이젠 손 안에서 느껴보세요